김민이 형이나 필릭스 형은? 태기업 태기업 네 해피해요 으아아아 괜찮지? 좋지 좋지? 너가 위에서 삐곡삐곡 아 맞다 이 소리 제일 싫어하시지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 그 대충 정리해놨지 내가 근데 이게 잠깐만 안 돼가지고 진짜 많다 이게 다 많이 많이 지우는데도 지우지 못하면 다 이렇게 생겨나 대충 내가 봤을 때 5월이었거든 어 이거다 이게 가사가 그게 웃겨 맞아 온갖 귀여운 투성이지만 서열은 원탑 그때부터 깜찍했지 나를 쏙 보여달마 아 맞다 이 소리 제일 싫어하시지 노래 들으면서 필드로 그냥 나오는 게 오히려 이렇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이거는 네 선택이고 네 마음인데 네가 화려하게 하고 싶으면 화려해도 되고 그냥 chill하고 일정적인 거 하고 싶으면 그것도 해도 돼 It's all up to you 아 오케이 So I just wanna say 그냥 너무 푸쉬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해 귀엽 »,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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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 아 괜찮아 개잘해. 완전 힙합해졌어. 일단 녹음해둬죠. 진짜 맛있다 이거. 맛있어? 기가 막혀 그냥? 잘 것 같아. 이런 걸로 감성적인 노래를 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유치하지만 않으면 약간은 유치하게 해도 어울릴 것 같아. 너는 숙제로 일기를 시킬 때가 있었잖아. 나는 방학 때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냥 대충 적어놨던 토픽들로 그냥 다 기억해서 썼었거든. 넌 어떻게 했었거든? 난 그냥 다. 하루에 하나씩? 이건 나중에 하는 거 어때? 아니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돼.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돼. 아니 지금은 못하겠어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녀의 군만둬 웃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얼른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해. 이런 식으로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. 귀여울 것 같아. 지금 일어나야 돼. 야 그거네. 나는 늦게 일어나고 넌 일찍 일어나서 날 깨우잖아. 그 대화를 하자. 아 오케이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. 너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라 하지? 응 첫 번째 깨울 때는 이제 일어나야 돼. 그럼 너가 진짜 다급할 때. 왜냐면 첫 번째 건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뭐야 지금 몇 시야 어떻게? 나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? 알람이 울렸었네. 알람 울렸었어.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들어오는 햇빛에 지금 여기 왜 난 혼자야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왜 난 여기 혼자야 야 빨리 전화 걸어도 안 나왔어 나 또 늦겠다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남산 갔을 때 하트 배경으로 사진 찍은 거 오! 맞아! 와 진짜 추웠는데 거기서 야경 진짜 고소금 펀칭 있는 애 둘이 케이블 타고 야경 봐야 이거 봐야 이거 봐야 이거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와 근데 여기 오니까 좋다 하고 근데 아무도 그 근처까지 안 가 저기서 야 야경 좋다 야 야경 좋다 야 야경 좋다 계속 돌다가 와 진짜 하트 있는데 여기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 다 줄 서 있었잖아 커플들이야 다 싹 다 커플들인데 나랑 형만 이렇게 이렇게 발장 끼고 이 다음에다가 우리 뒤에 남녀 커플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이 사진 찍으면 민망하니까 먼저 찍으세요 우리 서로 보람잖아 서로 딸래보아서 보람하다가 갔다 어 잠깐만 어 그때 사진 한번 볼까? 저 우리 그때 스티커 사진 찍지 않았어? 맞아 맞아 우리 어딜 가든 스티커 사진 하나씩 다 있어 맞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아 이거 이거 오징어 짬뽕 맞아 돈까스랑 아 돈까스 맛있었어 그때 잠깐 전화 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몇십분 동안 안 오길래 음식 다 나왔는데 일단 오징어 자르고 생각해봐야지 오징어 다 잘라놓고 얘 왜 안 오지? 부르러 간다 야 뭐해 아빠가 전화하고 있었어 빨리 들어갈게 와 그때 진짜 좋았는데 투 키드 쏭 약간 나는 바보라도 하라나 스태디라이트나 그런 곡들도 너무너무 좋거든 응 너무 좋아 형이 그런 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데 형의 장점이 약간 좀 파워풀한 랩하고 약간 좀 어두운 랩이잖아 응 그런 거 살려서 한번 쓰는 것도 오랜만에 좀 들어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 랩이나 이런 거를 파워풀하게 하고 이런 건 라이브에서 진짜 보여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음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못 담는 거 같아 아하 뭔 느낌인지 알겠다 나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고 그런 걸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듣기 좋은 노래를 만들게 되고 랩적인 퍼포먼스 랩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는 라이브로 보여주고 싶은 그게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 카라프리 디엠 랩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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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로 듣는 게 더 좋았으면 근데 그건 좋은 거 같아 약간 형이 무대에서는 약간 파워풀한 랩을 하다가 그 막 서정적인 노래 쓰면은 약간 좀 반전은 있는 거 같아 되게 요즘에는 항상 나는 K-POP? 다른 아이돌 분들 무대 영상을 많이 보는 거 같아 라이브랑 음원이랑 어떤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무대도 뭔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아이돌 분들도 영상 많이 보는 거 같아 이제 노래 좋으면 그것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 그리고 거기에 담긴 앨범에 있는 노래도 듣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듣고 듣고 계속 시도하고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면 정리해줘 가사 어떤 가사를 넣고 싶은지 그것만 하면 정리하면 돼 왜냐면 It's just gonna be really 임팩트 있고 포인트가 되는 확 꽂히는 가사이면 돼 Like It can just be like an everyday term 그냥 그냥 흔히 말할 수 있는 약간 항상 사진 찍을 때 한 장만 더 괜찮지 좋지 한 장만 더 한 장이라는 표현은 난 좋은 거 같아 한 장 맞아요 찍는 게 중요한 거야 그 한 장이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 딱 딱 딱 딱 여기다가 넣고 싶은 포인트 넣으면 돼 알람 울렸던 건가 이거 가사 너무 지금 잘 붙어 야 최고야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왜 난 여기 혼자야 야 빨리 전화 걸어 또 늦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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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가라 이거 딱 나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가 내 윗집 살잖아 윗집 윗침대 윗침대 살잖아 너가 내려오면서 느끼는 감정을 막 그치 풀고 그리고 우리 침대가 워낙 더 삐걱거리잖아 막 그런 것도 약간 핑곗거리 랩에다가 내가 왜 못 잤냐면 뭐 어떻게 너가 위에서 삐걱삐걱 됐잖아 이런 걸 풀어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귀엽게 어 그래도 노래를 만들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아이 그 노래는 그 어느 정도 테마가 나왔으니까 아 테마 나왔으니까 뭐 테마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오케이 좋지 가사 쓸 때 그게 있어 아무리 써도 가사가 안 나와 진짜 아무리 써도 가사가 안 나와 근데 가가지고 그냥 쭉 나올 때가 있어 그냥 안무 짤 때도 아 진짜? 안무 짤 때도 그런 게 있어 살면서 한 번도 짜본 적 그러니까 진짜 노래를 막 듣잖아 안무 짤 때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들어 막 이렇게 듣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다 아 그런 느낌 알아? 그 다음에 멜로디 이렇게 있고 뭐 악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베이스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서 그냥 멜로디만 들리는 날도 있고 베이스만 들리는 날도 있는데 언제 한 번 딱 필받으면은 붕붕 막 붕붕 붕붕 이 길이 안무를 잘 길이 이제 보이는 거야 노래소리 그런 날이 있어 약간 가사랑 비슷할 수도 있어 어 가사랑 비슷할 수도 있어 그게 잘 안 나와가지고 뭐 가사가 근데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야 아 맞아 어 계속 하려고 하면 더 안 나와 그러면 마무리로 제목이랑 근데 제목이 너무 제목이 어렵지 근데 I like that photo synthesis idea photo synthesis 응 맞아 photo synthesis photo synthesis 이잖아 synthesis photos in the 이 SIS만 뭐 단어 생각하는 거 어디 있어? 아니면 그냥 과업성으로 할까? 과업성 근데 또 들었을 때 그냥 아니면 진짜 그냥 심플하게 한 장 더 오! 응 되게 포인트 있네 한 장 더 그냥 한 장 더 그냥 한 장 더 진짜 심플 어 뭔가 심플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응 한 장 더 한 장 더 우리도 어차피 스테이랑 추억 만들고 싶은 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만들고 싶다 한 장 더 만들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은데 아 제목 제목 티격태격 티격태격 음 잔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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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마왕 이런 것 같은데 유치할 것 같고 귀여워 귀여워 잔소리 대마왕 귀여운데? 난 일단 잔소리 대마왕 한 표를 넘기겠어 잔소리 대마왕 너무 귀여워 잔소리 대마왕이라는 노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잔소리 대마왕 나도 잔소리 대마왕 좋은 것 같아 그냥 딱 트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우리가 추천 멜로디랑도 너무 잘 어울려 잔소리 대마왕 잔소리 대마왕 김수민 잔소리 대마왕 김수민 너는 야 잔소리 대마왕 많이 봐 귀엽잖아 그럼 제목 잔소리 대마왕 팀명 티격 태격 티격 태격 승민이 형이나 필릭스 형은 댕냥즈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렇네 우리가 그게 없네 승민이 형이랑 민호 형은 막맞지 아니 내 그건 작게 과반지고 나랑 찬이 형은 막맞지 막 이런 거고 우리가 없네 릭스 형이랑 나랑 뽀짝지 있고 우리 뭘까? 형? 형이랑 나 음 이 부분은 스테이 추천을 받자고 이거 영상을 보면 코멘트를 달아주겠다 커뮤니티에 막 응 아 이런 거 추천합니다 약간 이런 거 하겠지? 응 구성을 일단 정해볼까? 맞아 구성을 정해야 돼 이것도 괜찮아 내 생각은 인트로서 쓰면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게 뭔가 더 어울리지? 한 두 마디만 더 짜면 그리고 너 이거 하는 동안 국가사로 조금 쓰고 있을게 오케이 투키즈송 팀 이름 팀 이름 뭐 있지? 방필 방필? 방필이에요 필방? 필방 필방 어디서 많이 들어가네? 필찬 창필 창필 방릭스 창릭스 창릭스 창 창스 찬스 찬스? 찬스 찬스 그러면 방찬의 찬 필릭스의 수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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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더 한 번 더 한 장 더 한 번 더 찬스 저희 팀 이름은 찬스이고요 찬스 방찬의 찬 클릭스의 수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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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 장 더 자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너가 가져온 그 아이디어랑 그 약간 그 이미지가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트랙 작업은 형이 했으니까 그래도 그 나머지 뭐 탑라인이나 멜로디 같은 거는 그래도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걸 형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스타뿔이 오케이 나 플로우는 좀 더 신나게 할게 그러면 아니 뭐 상관없어 멜로디도 멜로디도 훅 부분도 바꾸고 싶으면 바꿔야 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 오디우스 바이 마무리를 대충 대충 한 번 흥얼거려 볼까? 응 오케이 오케이 예민 보스 오 레벨 오 레벨 오 레벨 오 오 오 앵 누나를 만들지 마요 들어보고 녹음 몇 번 해보다가 고칠 부분도 고치자 수고하셨어 고생스 가보자고 잘 나올 거 같은데? 나쁘지 않아 가사도 정리하고 멜로디 조금 바꾸고 하면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와 이렇게 작업하니까 재밌는데 맨날 약간 내가 작업하는 스타일은 불 닦아놓고 고독하게 작업하는 스타일이라 약간 하면서 막 머리 아플 때도 원하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프레시하다 자, 저희의 틀명은 T! 격! 태! 격! 와! 와! 잘하셨습니다 안녕 너 노트북 잘.. 잘 샀네 노트북 이거 진짜 좋아 나 맨날 이거 녹음기 보이냐? 응 이거 새 양말 해놓은 거야 아 진짜로? 어 나 장비라 할 것도 없어 사실 양말 노래 제목은 뭐 쉽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하는데 아이고 자 이제 슬슬 뭐 그러면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볼까? 고생했다 파이팅 야스 렛츠고 가자 우선 왜 나불래? 그럴까? 네 나 가서 봐야지 바로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언제나 I believe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You'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성악버지 성악버지